야! 전화연결을 좋아하고 왜 이런거? 이거 강의로 써! 아니 그쵸? 표를 구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표만 없고 현장판매도 없고 한데 현장은 ES24C에서 ES24C? 현미성은? 현미성은? ES24C에서 ES24C는 뭐야? ES24C? 24C에요? 24C에요? ES24C 이름 뭐에요? ES24 ES24 24C는 뭐 24이잖아 내가 24시라고 했어요? 네 야! 두 분한테 들어가 힘이 안좋아가지고 그냥 잘 만들었잖아 그러면 10월 15일날 동해람을 또 여기서 야 너도 회야 재밌어 아 아 getting.. 아 정말 놀랬어요 정말 아유 아유 반갑고 가예 진짜 가죠 네? 아니 정말로 진짜 예정 없이 그냥 가다가